비시주는 역사상 가장 따뜻한 날씨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에 따르면 지난 5일은 비시 남서부와 벤쿠버 아일랜드의 많은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두 지역은 100년 이상 유지했던 기상 기록을 깼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온은 고기압 능선과 적은 강수량 때문입니다. 보통 9월 말이 되면서 비를 가져오는 폭풍이 비시주로 다가오는데 올해는 보지 못했습니다. 비시주는 현재 가뭄 4단계에 있습니다. 기온이 전반적으로 5에서 7도 정도 평년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추수감사절 주말까지 계속되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보다 따뜻한 날씨는 11월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강수량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기온이 정부의 강수량 기온이 지 Eva시eting mating과 증상이 밀 supporters 화이 ingen이네